한글자막 by 한효정 어느 날 방 안에 앉아 나를 닮은 노래를 찾았네 여전한 고민만 하고 한 문장도 남기지 못할 때 아직도 같은 자리에 굴레를 뻗지 못하고 아 다시 여기 들려오는 누군가의 노래 그렇게 또 다시 오늘 어떻게든 흘러가는 나날 하루의 길이는 짧고 유랑하는 내 세월은 길고 아직도 같은 자리 아직도 같은 자리 누군가의 노래 불러보는 누군가의 노래 아 아 아 똑같은 모양은 없지 저마다의 다른 걸음걸이 자신의 발 밑에 누워 숨겨있는 희망을 부르자 잠시 기다려 깜짝 놀려 감사합니다.